안녕하세요. 줌박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월 애니버서리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3월 20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행사 정보는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아울러 이번 행사의 줌박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동구매 품목은 3가지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테스터기 다양한 크기의 리튬 배터리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터기입니다. 측면에 있는 단자는 배터리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AA 건전지부터 18650 배터리 등 다양한 건전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형으로 제작된 건전지도 테스트할 수 있으며 측면에는 9V 건전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탠드 조명 기둥과 LED가 분리가 된 제품으로 간단한 조립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LED를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 블루투스, 와이파이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램프의 길이는 50m와 150m 두 종류이며 흰색과 검은색 기둥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밝기는 1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RGB 램프 색상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벽면이나 모서리 쪽에 장착해 부드러운 느낌의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 색상이 변경되는 조명 효과 시 속도 조절이 가능하며 모델에 따라 주변 소리에 반응하는 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케이스 아이패드를 보호하는 동시에 블루투스 키보드가 장착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내부에는 마그네틱이 내장되어 있어 아이패드 후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처럼 멀티터치 패드도 장착되어 있으며 키보드는 한글 자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7가지 색상 변경이 가능한 LED가 장착되어 있어 어두운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호환이 가능한 모델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모비가든 면온방 텐트 일체형 방수 디자인으로 제작된 텐트로 다양한 날씨에서 사용이 가능한 텐트입니다. 방수가 가능하며 UV-50으로 자외선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오자 폴대로 제작되어 있어서 경고하고 앞뒤에 있는 출입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구와 측면 창문은 메쉬창이 장착되어 있어 통기성이 좋은 동시에 벌레 유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약 9.2kg의 무게로 2,3인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레트로 데스크 램프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레트로 디자인의 램프로 3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버튼 없이 터치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3가지의 색온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타입 C단자를 사용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조명의 밝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휴대폰 거치대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등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로 5개의 고정장치를 이용합니다. 동봉되어 있는 육각 볼트를 사용해 쉽게 고정할 수 있으며 휴대폰은 수동 레버를 이용해 고정합니다. 휴대폰이 닿는 곳은 실리콘 패드가 장착되어 있으며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가볍지만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cm까지 확장이 가능해 다양한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5.1 블루투스 USB 안테나가 장착된 블루투스 USB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5.1로 높은 감도와 빠른 연결이 가능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로 데스크탑에서도 각종 블루투스 제품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이어폰, 게임 컨트롤러 등의 연동에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연동 후 다음부터는 기기 전원을 감지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슬라이드 정밀 드라이버 세트 팝업이 가능한 케이스로 내부에 교체가 가능한 다양한 비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32, 43, 46개로 구성된 3가지 세트가 있습니다. 내부에는 드라이버도 내장되어 있어 비트와 조립 후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장되어 있는 비트의 모양은 10가지이며 크기별로 다양한 사이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와 드라이버에는 마그네틱이 내장되어 있어 사용 중 비트가 빠지는 것과 보관 중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트 보관함에는 비트 모양이 프린팅되어 있어 비트 모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천장 실링팬 가정이나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해 공기순환을 돕는 실링팬입니다. 부드럽고 상쾌한 자연 바람으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냉난방기의 기능을 상승시킵니다. 42인치, 44인치, 52인치 3가지 사이즈가 있으며 7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중앙에 램프가 장착된 모델도 있습니다. 휴대용 라벨 프린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라벨 스티커를 제작합니다. 별도의 잉크나 카트리지 없이 라벨지만 넣고 스티커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수가 가능한 PVC 재질로 접착력이 좋은 스티커가 출력됩니다. 약 3초에서 5초 만에 빠르게 출력됩니다. 12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글씨뿐만 아니라 간단한 그림을 넣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